신원식 당신은 딱 빨렸어요. 이제 이 고소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에만 캐비넷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식 씨 지금까지 본인 얼마나 사람들 욕 많이 했어요. 붕 짜자 붕 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 짜자 붕 짜. 과감은 광장에서 나를 따라서 하자고 하면서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기가 막혔죠 다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 시대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반드시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 18일 날 처음 이 전화를 받아서 제가 고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산경찰서에서. 18일 날 근데 고소하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오네 진짜 이렇게 빨라. 제가 들어보니까 10월 12일 날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전화부터 한 거 아니야 검찰이 번개다 번개 이 정도는. 10월 12일 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0월 18일 날 용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신원식 씨가 직접 고소를 했냐니까 직접 고소했다고 하길래 아니 무슨 장관이 시민을 고소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우리 피디님 우리 유스데스크 영상 한번 좀 캡처한 것 좀 한번 올려주세요. 요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견제하면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신원식을 여러분들한테 고발하기 전에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바로 이 유스예요. 8월 28일 날 mbc 유스데스크에서 아주 놀라운 유스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군 사망 원인 조작 정황 당시 중대장 신원식 의원 이 한 3분 남지 못 되는 이 유스를 통해서 mbc 유스데스크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딱 오늘입니다. 38년 전 바로 오늘 10월 24일 날 이등병이 당시에 불발탄을 받고 사망한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박교포를 막고 숨졌다. 이것을 본 당시 전우들이 이 내용을 저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받고 저희가 3년 남지 조사를 해보니 6명의 증원이 있어서 이게 사실이더라.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신원식 씨는 이게 다 조작이다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박교포를 쏜 적이 없다. 박교포를 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걸 박교포를 명령을 받고 쐈다는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한시 반경에 모든 훈련이 한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3시 35분에는 박교포를 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쐈어. 내가 무전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원식의 명령을 받고 내가 박교포를 쏘고 그리고 10분 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훈련이 중지되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38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그 진실을 얘기한다. 그런데 중대장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도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내용을 끝까지 부인하는 걸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던 당시 무전병도 그 양반 TV를 보고 부인하는 걸 보니 해도 너무 합디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PD수첩에 증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교포 맞고 숨졌다는 그건 내가 분명히 봤으니 내 그 한마디는 내가 분명히 합니다라고 또 증언자가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신원식 씨가 고소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보다 보다 참다 못해서 내가 또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왜 고소하십니까. 사실이면 장관으로서 해명을 하시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오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 만나갖고 당시 중대장으로서 중대원인 이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왜 고소를 하시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38년 전에 그 사고가 사실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또 고소한 거죠. 지금 정말 신원식 씨 본인이 권력으로 이렇게 억누른다고 사실이 거짓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2022년도 3월 1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 11일 날인가요? 네.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식이 있었죠. 5월 11일. 그러니까 3월 11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5월 11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전화한 적이 없어. 우리를 완전히 의붓자식 취급을 해도 그렇게 의붓자식 취급을 한 적이 없어요. 유령단체처럼. 그런데 처음으로 전화가 온 게 바로 이 언론 보도가 나온 후예요.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네. 올 8월 28일 날 바로 이 mbc 유스데스크에서. 저 보더라고. 신원식과 관련한 박교포 5폭으로 인해 이등병이 사망했다고 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를 알리는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좀 자기네 대통령실로 좀 보내주고 진짜로 이 사건 결정문이 맞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도 해주고 결정문도 보내줬어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당시 이때가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8월 28일에. 8월 28일 날. 그 때. 그 때. 네. 이때가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후임자로 신원식을 다음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때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훨씬 심각하죠.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종섭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개입한 혐의만으로도 물러나는 건데 지금 신원식은요. 자기가 직접 38년 전에 이 사람을 사망케 하는 행위를 했고 그 사건을 덮게 했다고 하는 매우 심각한 의혹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60만 대군의 생사를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자리로 앉히려고 하는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을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거를 만약 윤석열이 모르고 임명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탄핵감입니까? 어떤 사유로 탄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신원식이 지금 현재 이런 명백한 하자가 있는 더군다나 여가부 장관도 아니고 내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아니고 바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로 이러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에 대한 침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적격자라는 거죠. 이번에 폭사건으로 김승희 의전비서관을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그것도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죠. 그것도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감찰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걸 수리했는데 이거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저는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딸이 그렇게 한 행위는 매우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승희 비서관이 한 일은 아니에요. 직접 한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 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책임을 물어 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왜냐하면 학법위를 못 열게끔 압력을 가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신원식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는 거예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본인이 공소시효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조선일보에 이거 관련한 그때 당시에 기사를 제가 어저께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당시에 민주당 모 의원이 국방위 의원이 비실명으로 인터뷰했다는데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망언인데 뭐라고 했냐면 3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때 그런 게 언급이 안 되고 지금 와서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조선일보에. 자 38년 전에 진실이 묻히고 그때 언급이 안 됐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85년도에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과거 사건입니까? 현재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냥 별 볼일 없는 야인이라면 모를까. 현재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과거 사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양심의 정의의 공소시효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형사법에서 공소시효는 있을 수 있어도 정의의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신원식 씨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이 있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 질문을 유일하게 한 기동민 의원이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면서 동의하시지 않으죠? 38년 전에 박교포 5폭으로 이등병이 사망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는 데 있어서 장관 후보자인 본인을 포함하여 당시 부대의 간부들이 이 사건을 왜곡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으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부로 바로 장관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요. 신원식 씨는 우리가 이걸 대면 조사를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본인이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여성 조사관에게 자기 의원실의 보좌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감히 어디다가 전화를 하느냐? 우리 의원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 의원이 얼마나 바쁜 줄 아느냐? 하면서 팀장 바꿔라. 과장 바꿔라. 이러면서 갑질에 갑질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다른... 그래서 제가 그 조사관님 제가 굉장히 격려 응원을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만약에 다른 조사관이었으면 못하셨을 텐데 그 조사관님이니까 이거 버텨냈고요. 두 번째,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의원회에 이 사건 조사가 종료되니까요. 바로 의원의 또 갑질이에요. 우리 의원회에 조사했던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진술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자기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 사건 조사 기록을 전부 다 갖다 우리 자기한테 내라고 하는 또 이런 갑질을 했어요. 정작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회에 출석해서 우리 의원회에 본인 해명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정작 안 하고 조사는 기피한 채 보좌관을 통해서 그런 갑질을 하고 기록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당당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다른 중대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고소로 답을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공의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본인은 이미 다 세상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 가서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망언과 모욕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과 비방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고소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자 일단 그 캐비넷에 다양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사실은 지금 제가요.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당시에 수방사 사령관도 이분이 지내셨고 합참 작정 본부장을 할 때 여러 가지 기행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관련해서 기무사에서 장성을 지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제보를 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이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아예 우리 고소처에 10분짜리 코너를 만들어서 그 제보가 들어온 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자 오늘의 신원식 캐비넷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분 정말 놀랍더라고요. 37기 박지만 동기생인데 하여간 육사 다닐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기행을 너무 많이 하셨고 기행을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어떤 기행을 하셨어? 하여간 그때부터 자기가 박지만 동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만 동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 하여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그리고 또 하여간 2016년도부터 정치생활을 했는데 하여간 탈당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전 처음에 그냥 바로 그냥 2020년도에 비례를 하셨는 줄 알았는데 하여간 탈당만 4번을 한 아주 정말 독특한 그리고 뭐 유승민한테도 가서 하다가 또 바로 탈당하고 또 여기저기 하여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철세 중에 철세. 하여간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진짜로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걸릴만한 사안이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얘기하면 그분이 좀 다칠까 봐 제가 조금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고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재동 화백이 그린 거죠? 어저께 박재동 화백의 어저께 경기신문에 우리 박재동 화백께서 만평 보십시오. 아유 저 그림은 뭐 우리가 방송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리셨네. 박격포 여기서 멀리 아니 짧게 대중사이식 그래 이거 아유 어쩜 박재동 화백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일병이 폭사했다. 굉장히 박재동 화백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경기신문 어제자 만평에다가 이걸 그리셨는데 앞으로 박재동 화백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몇 번 더 만평을 좀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리겠다고 첫 번째 만평으로 고수처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셨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화백님. 저희 방송 찐팬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재동 화백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포탄도 불발탄은 밟아서는 터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병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불발탄을 밟아서 터진다는 거 특히나 박격포탄이나 M60 탄이나 40mm 고폭탄이나 40mm 고폭탄이나 이게 포탄의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포탄은 앞으로 날아가는 거는 뒤에 공이가 충격을 받으면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포탄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신관이 충격을 받으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관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는 발로 밟아서는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아주 부드러운 모래사장 같은데 포탄이 떨어져서 터지지 않는 불발탄이 생기는 거 그런 걸 많이 봤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모래사장이 충격을 흡수해버리니까 신관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발탄을 이동시킬 때는 모래 안에다가 넣어봤고 그거를 이동시키는 건데 실제로 이 사망한 이등병 같은 경우에 발목이 만약에 불발탄을 밟았으면 발목이 날아갔죠. 발목이 날아갔어야 되는 거죠. 좀 속된 말로 발목이 날아갔는데 발목이 날아간 것도 없어요. 박교포가 날아가서 숨지는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박교포가 날아가서 머리 뒤로 날아갔다는 거를 PD첩에서 방송으로 인터뷰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이걸 거짓말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안홍구TV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랑 방송을 했는데 고상만 국장을 만나야 된다고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입수해서 보셨나 봐요. 자기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몸의 절반이 날아가다시피 했는데 옆에서 동료가 일병의 이름을 부르니까 관등성명을 대더라. 맞습니다. 그 얘기를 상병 이번에 진술을 해주신 용기 있는 상병인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사건 제보한 분들 또 증언해 주신 분들 여섯 분의 이분들은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아무 이분들은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얘기. 사건이 났을 때 박효포를 맞고 이 사람이 몸의 반쪽이 거의 다 날아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맞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사고 나고 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야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다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렇게 저기 몸이 반쪽이 날아간 그 상태인데도 이 군기가 셌던 85년도 당시 이등병이었던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면서 내 이병이 쓴 나 하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 그 장면을 자기네가 지난 38년 동안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죄책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후로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중대장인 정말 자기 새끼 이 중대원을 잃은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왜 거짓말하십니까 라고 이 사람들 울부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 해명을 좀 해야지 그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국방부 장관하시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군인입니까 죽어가면서도 관등성명을 댄 이승남 일병이 군인입니까 아니면 야 이 새끼야 짧게 쏴 길게 쏴 이지랄을 하면서 자기 부하를 쏘아 죽이고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질을 한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위증까지 강요를 사실상 했던 그런 작자가 군인입니까 조평훈 씨 비서 묘비 간 그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보자인 조평훈 씨가 지난 금요일 10월 20일 날 마침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의위원회를 갔습니다 여기죠 바로 이 조평훈 씨가 이 사건 제보자예요 당시 이 소대의 최고참 병장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2020년 9월 달에 우연히 술집에 들어가 술 한 잔을 먹다가 텔레비전 식당이 켜져 있는 걸 봤는데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38년 전 자기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씨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나온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때 사건이 났을 때 이등병 죽었던 그 기억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그 사건 제보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건데 이 사건 진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이 사람 순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고로 불발탄을 밟아 죽은 게 아니라 박교포를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줬나요 네 진상을 다시 바꾸기 위한 회의를 지난 10월 20일 지난주 금요일 날 회의가 열렸대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에 간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런데 이거 결제를 국방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날 회의를 하러 자기가 가서 본대로 진술을 하러 갔대요 이제 이 최종 결제는 바로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조작하는 데 가다만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권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평훈 씨가 바로 이런 글을 쓰고 간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때 그날 박교포 5폭 당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갔는데 그날 어땠냐고 제가 들었어요 전화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래요 평상시에 제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의위원회는 모두 11명이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어요 각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11명이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람이 순직 내지는 유형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표결 또는 전원일치 만장일치 이런 걸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건데 그러면 질문도 하고 또 의견을 묻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날은 제가 질문이 있었냐 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 제가 고참인데 그날 이등병이었던 제 새끼 중대는 소대원이었던 얘한테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환갑인데 제 아들 군대 갈 때 몸성이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내 새끼만 걱정하고 그 이등병도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새끼 어떻게 잃었는지도 모르고 세상 떠날 그 아버지한테 그 진실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그것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한 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도 아무도 질문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편들다가 저도 고소당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김성수 TV 덕분에 저도 이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도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은 좀 다루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 가지고 오늘도 국감에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사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 죽음과 이 똑같은 무게에 이 이등병 죽음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말 묻고 싶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정말 이야기하고 물론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박종훈 대령이 직위 해제에 대한 논란 반드시 해명하고 도와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반드시 좀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용기를 낸 6명의 제보자들 진짜 여러분하고 똑같은 제보자예요 저는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평범한 제보자 6명이요 이 PDC첩에 나와서 용기 있게 증언한 그걸로 가정에서 지금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잖아요 왜 당신이 나서서 고소당하고 왜 이러냐고 하는데 저는 국가가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제보해 주세요 라고 했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 진상을 밝혔는데 기간이 도가 됐다고 위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분들만 지금 홀로 들판에 나왔는데 이분들의 그 고통을 9월 13일 날 보고 제가 나온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고소당한 세 가지 사유가 하나는 명예훼손이고 하나는 모욕인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진상규명특별법 위반이래요 그 위반이 뭐냐면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대요 제가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신원식에 이 비밀을 폭로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비밀입니까? 신원식이 했던 이거를 제가 폭로했다는 걸로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뭐 하나는 걸리라 이거네 이게 허위 사실이든 사실 적시든 뭐 하나는 걸릴 수 있네 지금 셋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로 이건 아닙니다 제가 장준하 선생 사건도 사실은 똑같이 폭로했었거든요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김성수TV는 진실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또 오늘 성수마트 광고는 해야죠 광고 잠시 듣고 그리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지컬 우리 동네 펀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뱅크로 민주시민님 그리고 김옥자님인가요? 김송자님 그리고 또 삐유님 이렇게 빠유님이군요 빠유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너무 감사합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 지금 김성수TV의 문학 컨텐츠 되살리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귀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요 11월 24일까지 펀딩이 진행이 됩니다 12월 8일에서부터 10일까지 정규 공연은 4번 그리고 12월 7일 목요일날 VIP 티켓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 우리 가족 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사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7일날 진행이 됩니다 일상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 건 일상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남편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아 그럼요 또 아내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그게 행복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을 나누고 그 평범한 행복 이 평범한 일상을 누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너져 봐야 정말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게 우리 또 인생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 필요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작품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17곡의 정말 서정적인 뮤지컬 넘버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작하고 작사하고 연출했고요 또 강규영 작곡 음악감독 그리고 임슬기 재즈밴드의 임슬기 리더가 직접 편곡을 해서 라이브 밴드로 하는 거 라이브 밴드로 해야 뮤지컬은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어서 사실 그 비용만큼 또 ost 만드는 비용만큼만 펀딩을 합니다 자 이런 많은 리뷰들이 쏟아졌고요 이제 펀딩은 우리 가족 티켓서부터 이웃사촌 티켓 일가친척 티켓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강서구민이면 요거보다 싸게 보실 수가 있는데 강서구민이 아닌 분들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강서구가 뜨고 있군요 저희가 일부러 강서구를 선택을 해서 승리의 기운을 얻어갖고 오자 강서구가 완전 1번지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 티켓 10만 원은 시사회 특별 초대를 두 분을 하고 그리고 리셉션 제공하고 ost 앨범 드리고 기념 티나 기념에 코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티켓은 2인 티켓에다가 ost 앨범과 기념품을 드리고요 또 일가친척 티켓은 2인 티켓에 기념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펀딩으로 미리 예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